저는 앞에 조용하게 또 노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아세요? 보셨나요? 조용한 노래,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한 곡 조용하게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신나는 푸른 시절 그 곡을 펜플러스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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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묵봉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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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밤새 찬묵봉이기 비가 많이 내렸더니 바닐뼈에 오는데 너무 습하죠? 그래서 이 펜 브러쉬 잘 안갑니다. 많이 출소한 부분 예쁘게 봐주시고 이번에는 신나게 브러쉬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동등역 손 높이 올려서 함께 춤추면서 브러쉬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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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